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8.15 기념 예배 때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8.15 기념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8.15 기념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나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오래만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전통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중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복절과 성내전인 성찬식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강복절과 우리 민족의 강복절과 또 기독교의 성내전인 이 성찬식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정기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본 날이죠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이 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제강정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고조선 이야기 훨씬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에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국경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력에도 그날은 빨간색으로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잊지 않냐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첫 조상들이 6월절을 기념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처음 먹었던 음식들을 나누게 되죠 양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습니다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워서 먹게 되고요 또 그들이 예전에 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 옛날 자신들이 그 자유를 되찾았던 그때를 다시 예식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강복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거룩한 6월절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재화 4만호부터 해방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파벨로 기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기쁨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설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봉 26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성찬식을 거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식을 나누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네 가지 다른 행동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은 네 가지의 다른 농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지사 떡을 가지사 영어로는 taken 둘째 축복하시고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어로 blessed 세 번째로 떡을 떼었습니다 영어로는 broken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시며 영어로는 given이죠 여러분 유대한 영성가인 헨리 라우엔 그 신부는 이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의 기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는 모두 taken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blessed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broken 주 안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떡을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떡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떡 하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존경한 자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잔이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취하시니 그것을 그냥 나누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잔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이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적에 초대기의 많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 저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시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하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비가 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로를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역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상처받은 자이지만은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떼어 주었다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브레이크입니다 깨트리다 찢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떡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신의 몸을 달리게 하시고 그 찢기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헬리라웬 신부는 우리 그리스인들을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망가뜨림을 통해서 우려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애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우리의 몸을 깨트려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처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때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상처입은 치유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어주는 자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찢어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셔서 우리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칭찬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성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다같이 227장 1절과 5절 부르실 때 우리 성찬이 오신 목사님과 장노님께서는 강단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